. . . . . . . 물을 적당하게 잘라주고 1cm씩 두께로 잘라줄게요 키친타올에 올려서 물기를 빼줄게요 키친타올에 올려서 물기를 끓여줄게요 물기를 끓여줄게요 물기를 끓여줄게요 물기를 끓여줄게요 물기를 끓여줄게요 물기를 끓여줍니다 두 번은 노르누하게 질다줍니다 두 번은 앞뒤에 노르누하게 질아줍니다 두 번은 질자채로 만들고 양념장을 만들게요 한 숟가락 잘 펼쳐주겠습니다 다진 마늘 1, 간장 3큰술, 설탕 반큰술, 참기름 1큰술, 양념장 골고루 섞어줄게요. 양념장 골고루 섞어줄게요. 양념장 골고루 섞어줄게요. 양념장 골고루 더ании 소파에 칼을 끓여요. 양이 다 담고 bit low, leave my heart, add frå about onion, evaporate would like to odpowied수도 있길래, 양념장 골고루 넣어줄게요. 양념장 위에 소주 올려줄게요 물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끓여주기만 하고요 조금 준비할게요 끓으면 대파도 넣어주고 물을 넣어줄게요 물을 넣어줄게요 물을 넣어줄게요 물을 넣어줄게요 물을 넣어줄게요 물을 넣어줄게요 물을 넣어주세요 물을 끓여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